쎄 와 어우, 여기 가만히 살펴볼까요? 뱀다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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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월드초를 했는데 뱀다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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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사람씩 개인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다왓 그러면 제가 이걸로 가진 것들은요 네, 미큐부터 미큐부터 저번에 9년에 왔을 때 다음에도 금방 올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게 다시 가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됐네요 근데 또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을 네 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해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때나는 느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을연은 더 큰 공연장에서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금방 죽을게요. 완전히 흥고 이리스 너무 재밌었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에덴이는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에덴이는 너무 놀랬어요 저번에 한 번 더 좋지 않아서 끝까지 한 번 아직 못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바란이가 너무 잘 안됬어요 네, 이번에는 다같이 끝까지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바랍니다 다같이 바랍니다 다같이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해가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다시 만나요 우리 새해가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새해가 작가에 왔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나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꼭 다시 올 겁니다 저희는 다시 다시 올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주일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 아픔이 их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는 더 많은 그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는 더 좋은 그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가진 가진 그의 가진가 다음에는 더 재밌게 가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다시 함께 상담이 더 잘 안전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행복해요 계속 건강 조심하고 그럼 다음에는 또 봐요 반갑습니다 Dank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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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랄지요 우리에게도 함께 만나면 이랄지요 고마워 제가 진짜 고마워 자카르타는 1년 만에 오게 됐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자리이시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우리 다시 만나요. 하지만, 이 시간을 만났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잘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단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와주세요! 왠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다가가 와서, 이렇게 ketladbe가 와요. 여러분의 누구나 큰 사람이 정말 많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인들을 다시 찾아와서 더 좋은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ulsanne 여러분이 공간에 대해 모두 더 좋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원을 받아다시야합니다. 잘 haut보기입니다. 좋은 시간을 받아주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하도 1,500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과란에 돌아다니는 역시 흐름밀게 변하지 않아요? igers은 그리고 경길한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점적으로 기름져요. 지금처럼 만났는데요. ày 근데 잠이 깨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온갖 하고 있다니는 근데 아들이랑 사양사양은 여기 또 사도 어.. 오늘 보여주는 무대 굉장히 많지만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 눈앞에 직접 보여지 못하는 무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전 역시 아마.. 왕도 벅성 인연이 되겠다 오기니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하나하나씩 여러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년 만에.. 자카르타에 다시 오게 되는데요. 예.. sudah 3 tahun lamanya.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비행기 7 시간 타고 오늘 생각보다 멀더라구요. 예.. 7 jam..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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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멍고서서 저희 기다려 주신 생당을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wert하구요. 네.. 그래서icie.. 멤버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너무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가족들과 함께 한 번 더 함께 해주세요. 아마 아직도 어떤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짜 행복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함께 해주세요. 네,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 개입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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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알아가지고 진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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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녁에게서 어머니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다 기억할게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اف니 감사합니다! 1折 1折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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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 너 우리 마의네 감사합니다 하나 정말 사랑해 에헤 하나 하나 하아 진짜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가능할수록 이런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더 오래 더eler 연기 un사하고 점차 멈축 sense Sc hp. 멈축 sense.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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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заблуждений. 아쿠치테칼리야될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예, 소원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의 Nina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계약분들과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뭐하고 싶은데, 우리의 차가 더 사랑합니다 오, 만난 네 또 와야겠어요 정말 머리가 저희에게 다시 왔습니다 수연할 수 있나요? 아 뭐야 또 쭛을 테마 너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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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월드전을 준비하면서 예, 남순이 다 맘에 잡고 약간 월드월 아, 정말 새벽까지 연습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월드전 안 돼서 수봉이 더 같네요 아, 우리들의 그런 새벽이 예, 저기 수봉이 남이니 낮보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으면 남이 먼저 뜨겁다 봤어! 와! 와! 뮤직 큐! 아, 흐어엑! 트와 threads 연결